선착순이예요. 이거 눌러서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떡해. 어떡해.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. 아 진짜요? 저도 이런 거 안 하는데. 이게 진짜 제가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다섯 번도 안 돼. 진짜 세 번도 안 될 걸로 님들아. 그렇죠? 그래가지고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일단 너무 이쁘시고. 네. 뭐지? 항상 잘 챙겨 보고 있어요. 방송. 너무. 아 진짜요? 네. 앞으로 방송 더 열심히 해주시고 8주년 너무 축하드려요. 아 감사합니다. 선행을 울려라 한번 해보실래요? 아 안녕하세요. 저렇게 울려보세요. 울리라구요? 네. 아니면 선행을 웃겨라곤 울려라. 웃기거나 울려라 컨텐츠에요. 오케이 그럼 이분까지만 그냥 들을게요.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. 네. 뭐죠? 사랑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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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혹시 모스랑 유모 영상을 먼저 올려주실까요? 네. 아 그거는요. 염선애가 게을러가지고. 아직 그 염선애가 편집을 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. 그냥 뭐 약간 편집하는 게 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율모랑 모스랑 모스랑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모스랑 유모 인사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혹시 9주년 때 무엇을 할 생각인가요? 9주년 때요? 네. 저는 8주년 때 사실 하려고 했던 게. 네. 1집 방송을 켜서. 네. 그 약간 그. 20가지 요리가 나오는 뷔페 있잖아요. 렛스토랑. 렛스토랑. 렛스토랑 가가지고. 야망을 켜는 게 제 목표였어요. 네. 이게 뭘까요 여러분? 이 비싼 30만원짜리 호텔에 왔는데요. 이게 뭐죠? 이러면서 약간 먹는?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꼭 챙겨보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봐주세요. 네. 8주년 축하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어 저 지금 물폰 중이라. 아 그래요? 어. 아 네. 지금 계속 지키면 안 돼요. 아 이어폰으로 얘기 중이죠. 이어폰으로. 어 네. 맞아요 지금. 어 어떡해. 아 저 지금 17인데. 10살 때부터 양띵님 방송을 계속 봤어요. 아 진짜 10살 때? 10살이 오면 처음 왔어요. 이정. 네. 진짜 진짜 오래. 진짜로. 아 근데 실물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 그래요? 실물을 한 번도 못 봤구나. 네. 근데 그게. 근데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. 지금 다 늙었기 때문에. 아 선생님. 저 진짜 선생님 꼭 정모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그러면 그때 당첨되기를 꼭 기도를 할게요. 아 네. 정말요. 진짜로 사랑합니다. 선생님. 선생님. 네? 영상에 채널 많이 열. 어. 업로드 해주세요. 꼭. 아 네. 최고 같아요. 아 네. 올릴게요 꼭. 네. 네. 질문해도 돼요? 네. 춤 영상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쯤 올릴 일상이신지. 뭐 보고 싶한데요? 걸그룹 댄스 영상 예전에 시간을 달려서랑 그런 거 보고 되게 좋아했는데. 네. 네. 너무 춤을 추는 게 좋아서 계속. 지금 추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지금 쳐드릴게요. 정말요? 네. 레드벨벳 사이코 가능하세요? 아 그거요? 제가 안무를 몰라도 괜찮을까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영상을 보고. 방송 보세요. 제가 쳐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저 완전 팬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그 방송 시청자 얼굴 그려주기 하셨잖아요. 아 맞아요. 네. 저 그 거기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트위티 닮았다고 하셔가지고. 아. 생각나요. 네. 아 그분이잖아. 네. 어 정말요? 네. 얼굴이 귀엽나요. 트위티 닮은 사람. 아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 이제 앞으로 그 별명 그거예요. 트위티.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닉네임도 트위티로 바꾸세요. 트위티로. 네. 트위티로 바꿀게요. 네. 아 너. 어. 그리고 항상 그거 제가 어. 표사로 하고 있어요.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진짜요? 제가 그린 거를 트위티 그걸로 하고 있다고요? 표사로? 아 네. 오 쉿. 오 쉿. 네. 오. 제가 꼭 죽어가서 유명해지고 죽을게요. 제가 그 그림을 팔 수 있게끔. 아 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 네. 그러면 어 네. 수고하세요. 네. 네. 여튼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?